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가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상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기면 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2020년 하반기가 벌써 이렇게 시작되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들을 다 놓치고 지금 이제 이른비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른비로 내렸던 말씀들을 원단의 말씀과 첫 주 주일의 말씀 금요일의 말씀, 본부의 말씀 중요한 이른비의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또 늦은 비의 또 말씀들이 신병기 말씀이 금요일 날 선포되고 있고요 주일은 그리스도 절대 제자의 시리즈가 열두 제자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고보와 또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올해 저희 원단의 제목이 복음치유와 24제자입니다 그 24제자의 열두 제자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단계가 떨어져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는 자에게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때를 따라 내리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나하로 나온 우리 모든 송도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 성취를 언약하였으니까 또 이 말씀을 잡고 승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공기가 좀 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비와 늦은비의 이 부분은 애굽의 나일강의 땅을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일강의 부분에는 파종을 한 이후에 물대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온 이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특별히 씨를 뿌리는 10월과 11월에는 이른비가 필요해요 우리하고 좀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이른비가 내리고 지금처럼 가을에 저희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랑 지구가 좀 반대해 있으니까 그들은 이 건기가 이렇게 지속되다가 10월 11월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이른비가 내리거든요 이때 그동안 이렇게 공기로 인하여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마르고 딱딱해진 그 흙 위에 비가 이렇게 내려져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이렇게 또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부드럽게 하여 파종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또 비가 또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력으로 3월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좀 다른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은 똑같죠 이른비와 늦은 비 늦은 비는 추수할 때입니다 이 추수할 때를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 내리는 충분한 비가 있는데 이른비와 늦은 비는 아주 이스라엘의 그런 데서는 한 15% 정도의 비인데 열매를 씨를 뿌리고 열매를 하는 데는 너무 중요해요 비의 양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세상의 경제 애굽의 우상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애굽의 나일강의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이 아니래요 애굽의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댕가 같고니와 우리가 들어갈 가나한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의 땅의 400년을 종사리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 생명줄이고 젖줄이고 그들은 이 나일강 자체가 우상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이 나일강이 이렇게 상류에서 비가 오면서 범람하여 그 범람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이 땅 물 중심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애굽 땅은 농경사예요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물을 어떻게 수로를 강개수로를 만드냐면 운물을 또 이렇게 범람하여 있을 때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어서 있는 물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파종한 이후에 아까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차 같은 거예요 발로 물대기 수차를 만들어서 농경지에 물을 대는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당한 수고와 노력과 너무나 많은 그런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애굽의 땅과 같다는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발로 물대기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이런 노력들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나일강 중심 물질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만들고 있고 지금은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색깔의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또 점검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부하려고 있는 게 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럼 나에게는 영적인 나일강의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 오늘 불명이 너희는 나의 명령을 내가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여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여와 하나님을 성겨야 되는데 예배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온전히 성기는 것 같은데 세상만 나가면 나일강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나도 나일강에 물을 끌어 써야 되니까 똑같이 인본주의를 쓴다는 거죠 스펙을 준비하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집도 준비하고 통장도 몇 개 되어야 되고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에 나일강이 있다면 그 나일강은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 없죠 은혜는 은혜고 또 나일강은 나일강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첫 순교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첫 순교는 순간순간 물질의 순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순교 우리는 똑같이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이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이고 교회 안에 냅런트이고 교회 안에 주의 종인데 세상만 나가면 불신자처럼 나일강의 수로를 발로 물을 대기 바쁜 그는 늦은 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놓쳤던 부분을 불신자와 같이 경주하면 안 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법으로 우리는 느예미아 법으로 지금 마태복음의 법으로 신명기의 법으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의 법으로 경계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는 나일강의 법으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수로를 밟아야 되죠 발로 우리 수차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밟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이 나일강의 물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늦은 비를 강구하는 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구걸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왜 불신자 앞에 징징거리고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불쌍한 모두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처럼 첫 순결은 못할 망정 살면 순결은 해야죠 정말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10절 앞에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래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중직자에게 주시는 경제가 따로 있고요 목회자에게 주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목회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목회합니까 목회자는 제자 경제, 목회 경제 따로 있죠 제자를 양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지 않도록 또 사역하는 것이 목회 경제고 우리 중직자는 또 언약 경제 속에 물질 경제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넵런터들은 학업의 경제를 차지해야 되죠 우리 직장인들은 또 직장의 경제를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오늘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반기에 또 늦은비의 축복을 개수하면서 오늘 세상의 경제인 애굽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나일강을 바라보고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상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와의 눈이 너와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저희가 목요일마다 우리 기도 콘텐츠가 있는데요 이 목요일날은 항상 저희가 산업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는 세상의 경제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경제 속에 물질 경제를 차지하는 늦은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경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입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죠 13절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은 조금 전에 읽었고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다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기면 여와께서 너희의 땅에 너희의 땅이에요 우리의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하게 때에 내리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때는 내리면 안 됩니다 파종을 할 때 내려야 되고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 적당하게 내려야지 너무 많이 내리면 다 떨어져서 썩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차지할 땅 여기에서는 가난한 땅이죠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땅 그러려면 우리는 적용한 영적인 땅은 이 예배의 땅 오늘처럼 이 새벽기도 기도하러 나오셨죠 구약의 버전에는 해막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언제나 해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죠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해막의 시간이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땅 산업의 땅 성교의 땅 직장의 땅 학업의 땅 직분의 땅 많은 영적인 땅이 있습니다 우린 237 나라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호성교를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요 237 나라의 첫 번째 나라가 가문이고요 마지막 나라가 가문입니다 가문 보고만은 정말 오래가고 정말 어려운 처음이자 마지막 땅이 237 나라가 무조건 다민족이고 해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는 것처럼 제일 먼저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저희 의뢰성교에서는 올해의 가문 성교 캠프를 추석 주간에 4주차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또 가문의 늦은비의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오늘 또 예배의 땅 산업의 이 산업의 땅 성교의 땅 직장의 땅 학업의 땅 직분의 땅 우리 넵런트들은 중요한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고 우리 대학 넵런트들 또 중고등 넵런트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한 넵런트들을 또 있고 저희처럼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국가고시를 또 준비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우리 또 넵런트들 학업의 땅을 놓고 우리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에 이런 이른비와 늦은비 우리 이른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늦은비의 오늘 기도의 땅 또 말씀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왁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돌보아 주신다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을 돌보아 주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에제르의 축복은 좀 놀라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데 내 개인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지금 건강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을 또 항암치료 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는 내 개인의 크고 작은 또 장세기 3장의 또 질병의 재앙 경제의 재앙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이 여호와의 눈이 뭐냐 언약자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서 그분의 치극한 그 관심 그 애정 그 국률하심 그 보살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딱 픽세이션 고정되어서 어디를 가나 그 눈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기도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그 눈이 아주 세심하게 고정되어서 나를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대요 오늘 이 말씀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기도는요 그 사이드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14절에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적당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시간표 절대 제자의 응답입니다 야고보의 응답과 살아있는 요한의 응답 이 요한은 마지막 살아있으면서 후대를 양육하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또 쓰면서 너무 중요한 메시아의 재림의 부분까지 완성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요한이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늦은비의 은혜입니다 이 유대의 늦은비의 시차와 우리는 다르지만 늦은비는 추수기에 이 농작물의 결실을 너무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비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예비는 쉬지 않았고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선포는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첫 주 주일 말씀 첫 주 금요 말씀 본부 말씀을 이렇게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말씀의 결실 또 기도의 결실을 우리는 풍작과 흉작을 가리는 게 늦은비입니다 우리는 흉작이 아닙니다 풍작이죠 풍작 하나님 앞에 기도의 풍작 제자의 풍작 우리 또 가문의 풍작으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래요 우리를 너는 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기업이 나일강을 바라보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른비와 느른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풍작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언약경제 말씀을 잡으시고 복음경제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경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물질경제죠 우리가 언약경제를 놓치고 내가 복음의 경제로 서있지 않으니까 복음경제는 반드시 기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해와 춤을 맞고 하나님이 이 중요한 때에 늦은비를 쥐어서 우리는 풍작의 열매를 2020년 동안 2020년 2020년에 또 열매를 거두시고 그래서 말씀은 수리에 실으면 안됩니다 말씀은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멋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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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